티미오와 센는 해커 포럼에서 제기된 데이터 유출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지난주 싱가포르 가용 구역 시 데이터 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한 후 소방관이 물에 흠뻑 젖은 후 알리바버 클라우드 서버가 조심스럽게 건조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고투, 5년 계약으로 알리바버 클라우드의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 머스크의 뉴럴링크는 FDA의 블린드 사이트 임플란트형 획기적인 장치 태그를 획득했습니다. 과학자들이 죽음을 재정의할 수 있는 삶과 죽음 사이의 제3의 상태를 발견했습니다. 과학자들은 지구가 한때의 토성과 같은 고리를 가졌을 수도 있다는 새로운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BHP는 AI 성장이 구리 부족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equal equal CATL은 거의 100만 마일에 달하는 초고 에너지 밀도 EV버스 배터리를 출시했습니다. equal equal 구글은 수십만 개에 걸쳐 2400억 개 이상의 풍부한 데이터 포인트가 포함된 공개적으로 사용 가능한 지식 그래프인 구글 데이터 코먼스에 방대한 실제 통계 데이터의 LLM을 기반으로 한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험적 개방형 모델 세트인 데터재머를 발표했습니다. 통계 변수 매더는 물류된 광고 관행으로 인해 EU 독점 금지 벌금에 처해졌습니다. equal equal 구글 26억 6천만 달러의 EU 독점 금지 벌금에 대한 소송에서 승리했습니다. equal equal EU 소셜미디어 규칙 작성에 도움을 준 기술 집행자를 선택 2일전이 EU 기술 집행자이자 사양 적대자인 튜어이 브레턴이 쌓임합니다. 호주 경찰이 암호화된 메시징 앱인 고스트에 침투하여 수십 명을 체포했습니다. 아이폰의 RCS 텍스트는 현재 암호화되지 않지만 변경될 수 있습니다. 우버는 이제 운전자의 안전 조치로 승객을 확인합니다. 구글 검색 결과에 표시될 예정이므로 구글은 올해 후반에 AI가 생성한 이미지를 검색해 표시할 예정입니다. 스냅에 새로운 AI 기능을 사용하면 단순히 설명만으로 스냅책 렌즈를 만들 수 있습니다. 퓨 리서치는 더 많은 미국인, 특히 젊은 성인들이 틱톡에서 정기적으로 뉴스를 받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디스코어드는 종단간 암호화된 음성 및 영상 채팅을 시작합니다. 디스코어드는 종단간 암호화된 음성 및 영상 채팅을 시작합니다. 푸디아이시는 시네프스 사태 이후 은행이 핀테크 고객 데이터를 보관하도록 강제하는 규정을 공개했습니다. 3개월 전 시네프스, 파산 관제인이 핀테크 붕괴로 인해 8,500만 달러의 고객 절감액이 손실되었다고 밝혔으며, 지난달에는 보고에 따르면 시네프스의 붕괴로 핀테크 사용자로부터 거의 1억 6천만 달러가 동결되었습니다. 푸텍스 감사관은 과실 혐의를 해결하기 위해 SC로부터 2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인스타그램은 어린이를 보호하라는 압력이 앱에 가중됨에 따라 청소년 계정을 비공개로 설정합니다. 트럼프와 밴스가 IT인들이 애현동물을 먹는다고 거짓말을 했던 오하이오시에 해외 위협이 닫혔습니다. 이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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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에서는 최소 16개 주 선거사무소에 흰색 가루가 포함된 의심스러운 우편물이 발송되었습니다. 이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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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 카마라 뺑소니 이야기는 러시아 선전단체의 작품이기 때문에 러시아의 선거 간섭 노력은 헤르세널즈 캠페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마이크로소프트는 말합니다. 러시아의 선거 간섭력은 헤르세널즈 캠페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마이크로소프트는 말합니다. 현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100만 명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습니다. 헤즈볼라는 최소 9명이 사망하고 수천 명이 부상을 입은 무선 호출기 폭발을 맞았으며 헤즈볼라는 치명적인 호출기 폭발에 대해 이스라엘에 대한 보복을 맹세했습니다. 미국 상원 공화 당원들은 IBF에 대한 여성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안을 다시 차단했습니다. 30만 달러로 늘리고 모든 최초 주택 구입자와 새 건물의 모든 구매자에게 30년 모기지 상환 자격을 확대합니다. 이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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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우디아라비아는 이집트의 7400개 프로젝트에 63억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판비치는 트럼프를 보호하기 위해 하루 9만 3천 달러를 지출한 후 도움을 요청합니다. 트럼프의 미디어 회사는 건축가, 판사 규칙을 다루기 위해 더 많은 주식을 빚지고 있습니다. 제이디 벤스는 벤스가 2012년 반임인 수사로 공화당을 공격한 블로그 게시물을 삭제하도록 전직 교수에게 요청했습니다. 미스터 비스트, 아마존, 비스트 게임즈 대회쇼 참가자들에 의해 성희롱 및 만성학대 등 혐의로 고소당함 이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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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 축구협맹는 잉글랜드가 기어 스타머경의 축구 규제 기간 계획으로 인해 유로 금지령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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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고로비의 심즈 영화의 사다리와 기타 전설이 없는 수영장이 포함될 예정. 감사합니다! 에이아이 바다에 또 한 방울. 구글의 데이터 제머 레그 마이너스 27b. 데이터 제머는 레미 데이터 카먼즈에 신뢰할 수 있는 공개 통계 데이터에 액세스하고 응답에 통합하는 데 사용되는 일련의 미세 조정된 제머 이 모델입니다. 데이터 제머 레그는 검색 증강 생성, 린리벨 오그멘티드 제너레이션과 함께 사용됩니다. 여기서는 사용자 쿼리를 받아 데이터 카먼즈의 기존 자연어, 인터페이스에서 이해할 수 있는 자연어, 쿼리를 생성하도록 훈련됩니다. 이 기준 상위 100개 제품, 이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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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웨해머 사만, 스페이스 마린 2, 카운터 스트라이크 2, 검은 신화, 오공, 일단 인간, NBA EK25, 펍지, 배틀그라운드. 아이폰용 애플랩스토어, 인기 유료 게임, 2024년 9월 18일부터, 이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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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인크래프트, 친구들과 함께 플레이하세요. 아빠의 프리저리아트호코, 주의하세요. 블룬즈 TD6, 지오메트리 대시, 전염병 주식회사. 2024년 9월 18일 미국 구글 플레이 인기 유료 안드로이드 게임, 이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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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인크래프트, 지오메트리 대시, 풍선 TD6, 스타디오 밸리, 스파이어를 초췌하세요. 그랜드 세프트 오토, 산 안드레아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닌텐도 US 디지털 베스트셀러, 2024년 9월 18일부터, 호그와트 유산, 마벌드 크콤 파이팅 컬렉션, 아케이드 클래식, 마인크래프트, 스타듀 밸리, 우리 가운데, 마지막 캠프파이어. 마리오 카트 트레이드 마크 기호 8 디럭스. 2024년 9월 9일부터 9월 15일까지 네트플릭스 글로벌 상위 10위 목록에서 가장 많이 본 영화의 주간목록, 영어. 반란군 능선, 못생긴 놈들, 불속으로 잃어버린 딸, 시즌 1 아구원. 분노의 질주, 홉스 앤쇼. 영어가 아닌 가장 많이 본 영화의 주간목록, 블랙벨트 장교, 무법자, 부문 36, 할머니가 죽기 전에 수백만 달러를 버는 방법, 복서. 스파티파이 주간 인기국 글로벌. 2024년 9월 6일 금요일부터 9월 10일 목요일까지. 미소를 지으며 죽어라, 네이디 가가, 부르노 마스. 깃털의 새, 빌리 아일리시. 맛, 사브리나 카펜터. 누구, 지민아. 에스프레소, 사브리나 카펜터. 공허의 기계, 링킨 파크. 제발 제발 제발, 사브리나 카펜터. 시 안테스티 호바이에러 카노시도, 케롤지 행운을 빕니다. 자기야. 채풀 로안. 2024년 9월 18일 에펠 뮤직 최고 히트곡. 미소를 지으며 죽어라, 레이디 가가와 부르노 마스. 맛, 사브리나 카펜터. 우리처럼, 캔드링 남아. 제발 제발 제발, 사브리나 카펜터. 에스프레소, 사브리나 카펜터. trillion做연구船, 사브리나 카펜터. ANDiran 카펜특, 장비, 공 ihop, 5장 Citizen. 날 아주, 완벽한 신용 praying. 내가 비롯한 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